축가를 다음은 바로 제대로 된 축가를 들려줄 단 한 사람 김종국이 등장했는데요 오늘 저는 사실 굉장히 저는 오늘 속았어요 오늘 진지하게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유사석 씨가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제가 축가가 저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지하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저한테는 웃음이나 이런 건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 전에 박명숙 씨가 라이브를 했다는 게 참 저한테는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여보는 김종국의 라이브는 참 감미로워는데요 김종국에 축가해 유재석과 나경훈 아나운서의 표정은 이제야 미소가 번집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나경훈과 유재석의 결혼을 축복하는 진정한 축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이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.